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름보일러 사용시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름값을 아끼려고 전기온수기를 설치를 했구요 전기온수기 설치하는 방법 전기온수기를 설치해야 되니까 해머드릴로 벽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앙카를 하는 방법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녹음하는 중이구요 이게 이제 다용도실이죠 욕실 겸 샤워실인데 여기다가 이걸 설치를 했구요 이게 30리터 짜리고 인터넷으로 이게 한 10만원? 1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여기 시골이니까 좀 뭐 깔끔하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갖출건 다 갖추고 있구요 이렇게 이제 이 벽인데 벽이 이제 세멘트 벽인데 서울같이 이제 이런 큰 튼한 그런 레미콘으로 친 벽이 아니고 이게 이제 블록 블록을 쌓고 여기가 구옥이니까 벽들이나 뭘 쌓고 세면을 살짝 밟는 벽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앙카를 세게 박을 수가 없어요 앙카를 튼튼하게 박아야 되는데 30리터니까 무겁잖아요 30kg이잖아요 물이 들어가면은 30리터 짜리를 설치를 하니까 이게 무겁단 말이에요 무거워서 앙카를 튼튼하게 박아야 되는데 튼튼하게 못 박았어요 그래서 우선 앙카를 박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앙카를 박으려면은 이게 이제 이거 예전에 내가 서울에서 판매하던 충전드릴리에요 이게 충전식 드릴이고 이게 해머 드릴까지 되는 거에요 이게 이제 좋은 점은 손으로 이게 드릴척 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스위치를 눌러 가지고 여기를 손으로 꼭 잡고 잠그거나 잠글 수가 있어요 이게 드릴 척 자 이것도 지금 소리는 내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이게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이건 이제 좌회전이죠 좌회전 우회전 되고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드릴 척을 조일 수가 있어서 이게 편리한 거에요 이게 그래서 고속 저속 충전 드릴까지 해머 드릴까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간단한 해머 드릴로 벽에 간단히 뚫는 건 되는데 이게 좀 약해요 충전 드릴로는 충분하고도 심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판매하던 건데 서울에 지금은 판매를 않고 이거는 이게 약 700와트 짜리에요 이것도 해머 드릴인데 전기드릴로 해머 드릴 겸용이고 이거는 드릴 척을 손으로 이걸 풀고 잠궈야 되는데 그것만 빼면 이게 힘이 훨씬 좋으니까 자 일단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것도 소리를 내가 소리를 들어볼까요 이건 실제 이건 이제 뚫는 겁니다 서울에 있을 때 이런식으로 이제 벽에다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뚫고 요게 이제 칼부럭입니다 거기다 칼부럭을 망치로 때려받고 이제 충전 드릴로 여기 나사를 거기다 나사를 박으면은 지금 그 구멍을 뚫은 데다가 칼부럭을 넣고 나사를 박으니까 칼부럭이 확장돼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앙커 작업은 앙커 작업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거 조금 전에 집어넣은 칼부럭이라는 거 있죠 요거 칼부럭 칼부럭이라는 걸 망치로 때려박는 거 자 요겁니다 요거 플라스틱으로 된 칼부럭 이게 이제 보통 6mm 6.5mm 가 가장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개인이 하는 거는 이거보다 큰 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6mm나 6.5mm 칼부럭을 사용한다면은 구멍을 5mm나 5.5mm를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단한 벽은 5.5mm 지금 내가 있는 데는 이게 좀 시골이니까 벽이 튼튼하지가 않으니까 여기는 지금 5mm로 뚫은 겁니다 5mm 5mm를 뚫고 요걸 박은 거예요 5mm로 구멍을 뚫고 6mm를 박은 거예요 6mm 이제 5mm로 드릴로 뚫고 드릴로 흡이면 약간 넓어져요 그럼 6.5mm까지 박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박고 여기 지금 온수보일러가 있잖아요 온수보일러 뒤에 여기다 걸 수 있는 그 쇠로 만든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를 여기다 이렇게 대고 이런 식으로 앙카 두 개를 박고 온수를 여기다 올려 걸어 놓는 거예요 벽에다 그러니까 이것도 30리터짜리 서울에 쓰던 건데 지금 여기서 쓰는 것도 30리터짜리고 그러면 이게 30킬로 잖아요 이게 무거우니까 벽에 앙카를 튼튼하게 못 박았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물이 꽉 차면 30리터인데 이 통까지 하면 한 40킬로 정도 되잖아요 40킬로도 넘을 거예요 이게 무겁더라고요 빈통인데도 그래서 이제 무거워가지고 여기다 앵글로 좀 받친 거예요 앵글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고무발을 끼우고 밑에서 이렇게 받친 게 혹시라도 이게 벽에서 이 뜨거운 물을 콱 쏟아지면은 샤워나 세수하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쳐 놓은 거고요 주문을 했는데 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닥에 놓을 수도 없어요 밑에가 스탠드가 있어야 이게 밑에가 반달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둥글둥글 하는 이런 걸 보냈어요 이 형식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뒤집어서 있어야 정석인데 할 수 없이 반품하기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쓰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요게 요게 냉수입니다 냉수요 파란색이 냉수를 넣고 요거는 뭐 물 뭐 나중에 에어베라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쓸 일도 거의 없어요 일단 달려 있으니까 그냥 끼운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그리고 요 밑에는 여기까지만 달려 있고 요 위에 밸브하고 요 위에 엘보 그 다음에 엑셀 이런 건 전부 내가 직접 설치한 거예요 몽키스페나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물이 새지 않게 여기를 조여야 되니까 테프론이 있어요 테프론 테프론을 끼우고 요 밸브를 다를 땐 밸브는 없어도 되지만 만일의 경우에 이게 고장나서 고친다 그랬더니 여기 나중에 밑에도 밸브를 달았는데요 밸브를 달아 놔야 돼요 그래야 만일에 언젠가는 고장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밸브를 잠그고 이 호스를 뺐다가 뭐 끼우든지 그러죠 그래서 이 밸브를 설치할 때는 밸브가 이쪽으로 제끼는 밸브니까 볼 밸브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요게 걸리지 않게 잘 보고 잠궈야 돼요 나사니까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어지죠 새지 않을 정도로 조이긴 조이지만 너무 쓰게 조이면 이거 다 망가진다고요 제가 서울에서 수천 가지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은 그 나사를 막 그냥 그 겉돌게 하는 사람들 고객들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뭐 하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내가 요게 단 리프를 끼우고 요게 이제 안쪽에 나사가 있는 이게 뭐라 그러나 이걸 끼우고 여기다 엘보 끼우고 엑셀 부속 사다가 엑셀을 요거 15mm 입니다 가정용 수도는 뭐든 15mm 에요 업소용 식당 같은 데는 20mm 쓰고 그러니까 부속을 살 때 다 15mm로 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사면 되고 자 지금 설치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뭐 조이는 거니까 엑셀을 자르는 그냥 칼로 자르거나 톱으로 자르면은 여기에 톱밥도 나오고 똑바로 안 잘라져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가위식으로 만든 엑셀만 전용으로 자르는 가위가 있어요 그거 뭐 한 몇 천 원이면 사니까 그걸 사 가지고 자르는 게 좋아요 엑셀을 엑셀은 한 롤 뭐 80m나 100m 짜리도 있지만 조금씩 잘라 파는 것도 있으니까 직접 설치 하실 분들은 뭐 몇 m나 한 5m 이렇게 사셔가지고 해도 되고 여기는 지금 한 3m 정도 들어갔어요 두 줄이 들어갔으니까 자 여기를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벽에 나온 수도 호스가 있으니까 호스를 빼내고 짧잖아요 이런 게 장치를 다뤄야 되니까 거기에다 이제 리프를 하나 끼우고 요건 T자입니다 T자를 끼우고 위에다 이거 왜 그러냐면 수도꼭지를 요런 식으로 돌려야 되니까 돌려서 요건 이제 세탁기로 보내고 요 밑으로 내려와서 또 밸브를 또 달아 놨어요 왜 달아 놨냐 요 밑에가 고장나면 요걸 잠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밸브를 달아 놓은 거고 요 밸브도 마찬가지고 볼 밸브니까 이쪽으로 제껴야 되니까 장부는 방향을 잘 보고 잠궈야 되고 이게 냉수입니다 냉수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이제 또 갈라졌어요 여기 여기 T자가 여기 또 들어갔어요 여기도 T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기 냉온수기 냉온수기 이거 샤워 수도전이죠 이것도 인터넷에서 사다가 이제 설치를 한 건데 샤워전에 하나 가고 하나는 이게 여기로 엑살로 해가지고 이제 온수기로 들어간 게 냉수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온수가 나와가지고 여기 온수는 일로 나오는 거죠 냉수는 일로 들어가고 온수는 이쪽으로 나오고 여기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온수기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만 놔두면은 요 맞춰 놓은 온도에 따라서 이거 지금 한 90도 95도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온도에 맞춰 놓으면은 이제 물이 데워지면은 이게 불이 꺼집니다 그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이제 데워지고 이 안에는 아주 보온이 잘 돼 있어가지고 거의 하루종일 이거 안 쓰면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전기를 많이 절약을 하는 건데 가정에서는 쓰기가 힘들어요 이게 2500와트거든요 2.5킬로와트 그러면 가정집에서 이거 돌리면은 뭐 전기세 때문에 안 되고 뭐 쓰더라도 잠깐 양가 써야 되겠죠 저는 이제 여기가 출판사로 운영하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산업용 전기는 아니고 영업용입니다 일반 서울에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 요금은 이제 5킬로를 끌었어요 3킬로는 안 되니까 5킬로를 끌어가지고 5킬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5킬로 이제 기본 요금은 비싸지 5킬로에 대한 기본 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나 5킬로와트를 끌었기 때문에 전기를 한 달에 많이 써도 누진세가 안 붙죠 가정용으로 쓰려면 전기세 100만 원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거 지금 업무용으로 써도 내가 서울에서 한 달에 전기세 한 100만 원씩 냈는데 거기서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넓었으니까 지하실도 넓고 2층 사업장하고 두 군데를 썼으니까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뭐 이거 지금 여기 평소 그러니까 거주하는 사업에 컴퓨터실하고 주방하고 해봐야 한 10평 밖에 안 되지만 여기 이제 책을 만드니까 컴퓨터도 여러 대 있고 재본기가 그게 또 1200와트예요 재단기도 한 5,600와트 들어가고 재단기가 두 대라 있지 기계가 돌아가니까 가장용 전기로 안 되죠 그래서 5킬로와트를 끌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써도 부담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세면을 하거나 샤워할 때는 무조건 온수기로 쓰니까 이제 기름보일러는 거의 안 쓰는 거죠 이제 아주 추울 때만 잠깐 돌리고 잘 때는 이제 전기장판 깔고 자고 아주 보일러 꺼버리고 이렇게 전략을 해도 지금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지금 썼는데 한 3분의 1 200리터 이상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기름이 한참 엊그제 내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줄어드는 수위를 기름 높이를 봤는데 그러니까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전략을 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나는 전기사는 좀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와도 이렇게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려면 100만 원 가지고도 어림도 없다 그래 아주 아끼고 아껴도 한 5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전기를 써 가지고 온수보일러를 써서 일단 도움으로 무조건 온수기를 사용하고 온수기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도시가스 들어오는 데로 가야지 이거 기름보일러로는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